안녕하세요 스카치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올 동계 시즌에 주력으로 입었던 인슐레이션 자켓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브랜드는 케일 브랜드구요 정확한 제품명은 나일론 인슐레이션 자켓 2 제품입니다 공시 홈페이지 가격으론 315,000원 이구요 그 다음에 색상은 두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입은 색상이 지금 다크그린 색상이구요 하나는 블랙 색상 이렇게 총 두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원단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단은 20대니아 나일론으로 되어 있구요 기본적인 방풍 통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DWR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발수가 가능하고 먼지 같은 경우도 털어냈을 때 가볍게 털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피를 좀 보여드릴건데 네피 같은 경우도 퍼텍스 퀀텀 입니다 퍼텍스 퀀텀 으로 되어 있어서 퍼텍스 사에서 나오는 원단 중에 가장 가벼운 원단이고 통기성에 강점이 있는 원단이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텐데 퍼텍스 퀀텀 으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도 확보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충전제는 프리마루프트 골드 에코 에어로겔 이라는 단열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단열재구요 몸통에 80g 그 다음에 후드에는 약 60g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가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 두개 양쪽에 두개가 있구요 이렇게 이렇게 내부에 안주머니 해서 총 3개 3개가 있네요 총 3개가 있고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중량은 375g 으로 굉장히 가벼운 인슐레이션 자켓 이구요 저는 현재 177,8kg 정도 키에 지금 살이 조금 빠져서 76kg 인데요 라지 사이즈에 착장하고 있습니다 몸에 거의 딱 알맞게 그 다음에 어깨도 딱 알맞게 잘 맞죠? 지금 라지 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구요 인슐레이션 자켓이다 보니까 뭐 영하 1,2도 에서는 조금 더우실 순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영하 10도 정도 됐을 때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20도 정도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고 어 제가 많은 리뷰를 했는데 항상 좀 제일 조심스러운 게 이런 등산봉 그 다음에 백패킹 의류에 대한 리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구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체질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위감과 더위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땀이 배출되는 양 이런게 모두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좋다 뭐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인 체질과 체형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맞다 이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니깐 그런걸 감안하시고 리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입니다 추위도 추위를 되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땀이 뭐 비교적 비교적 같은 체형에 비해서 좀 덜 나는 체질이라서 뭐 땀 통기성 보다는 조금 인슐레이션 따뜻함에 좀 접근을 해서 등산복을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영하 10도 정도 에서는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지금 같은 날씨 영하 1,2도 만약에 영하 4,5도 정도 떨어진다 했을 때는 약간 덥습니다 제가 더규산 영하 6도 정도 되는 날씨에 갔었는데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라서 곤돌라도 운행이 중단될 정도로 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영하 6도 정도 날씨였는데 이 제품 입고 갔는데 그 더규산 능선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뭐 바람도 조금 불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 괜찮았는데 능선을 올라가는 그런 깔딱고개 쪽에서는 약간 더위를 느꼈습니다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지만 그런 더위에 이길 수 있게끔 통기성을 좀 강화시킨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산 결정적인 계기가 제품 자켓이 투웨이 지퍼 방식입니다 보통 저희가 보어텍스 하드쉘이나 뭐 그런 거 입었을 때 이쪽에 벤틀레이션 지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행시 더울 때 벤틀레이션 지퍼를 열어줌으로써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가파로 언덕 오르거나 아니면 좀 땀이 오늘 좀 추울 것 같아서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땀이 좀 난다 했을 때 이 투웨이 지퍼를 열어주고 운행을 하게 되면 더운 공기가 바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게 뭐 사실 더울 때 자켓을 벗고 뭐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 가방을 배낭을 메고 있을 때 벗게 되면 사실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경험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었다 벗고 입었다 벗고 이런 게 귀찮아서 또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하긴 하셔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지퍼 열어주고 그냥 걷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하게 벤틀레이션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드 부분이랑 그 다음 이쪽 소매 부분도 고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장갑을 꼈을 때 장갑을 끼고 빼고 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 후드 같은 경우도 지금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얼굴을 감싸줍니다 줄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이는 방식보다 이렇게 얼굴을 감싸주는 형식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 줄로 이렇게 당겨서 조절하는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쪼인다라는 느낌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한데 밴딩 처리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좀 감싸주는 느낌이라서 좀 더 포근함을 개인적으로 좀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이 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밴딩을 조여서 뭐 이런 식으로 접어서 입으면 길이 조절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위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더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통 자체가 이렇게 품이 엄청 큰 품은 아니라서 굳이 잠그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그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떨어지게 해서 입고 등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입고 있던 인슐레이션 자켓은 아크테릭스에서 나오는 프로톤 LTE 제품을 주력으로 입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제품 지금 케일에서 나오는 나일론 인슐레이션 자켓을 올해는 입었었는데 그 두 제품 비교적인 차이를 좀 느껴 보자면 확실히 보온성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케일의 나일론 인슐레이션 자켓이 조금 더 보온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로톤 LTE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제품도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통기성이 더 이 제품에 비해 비교적 더 우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외피 내피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아마 내장제 차이인 것 같아요 프로톤 LTE도 바디는 80g 그 다음에 후리 부분은 60g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램은 비슷하긴 한데 그 제품은 코어로포트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지금 프리마로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내장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궁금해서 좀 자료를 서칭을 해봤는데 코어로포트는 아크테릭스에서 만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내장제고 그제 코어로포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통기성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마로포트는 물론 통기성에 강점이 있지만 보온력이 조금 더 코어로포트에 비해서 조금 더 보온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입었을 때 조금 더 덥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현재 온라인 가격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프로토는 45만원 이 제품은 31만 5천원이었죠 그래서 한 14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제품력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를 떠나서 이 제품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고 있었고 특히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색깔도 조금 어두운 약간 어둡긴 한데 아예 칙칙한 색깔이 아니라서 좀 밝은 제품이라 또 자주 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케일의 나일론 인슬레이션 자켓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안에서 입으니까 좀 덥네요 제품 리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등산이나 백패킹, 캠핑이라는 이런 아웃도어 문화가 기존에는 중장년층의 문화라고 했다면 최근에는 젊은이들의 유입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프코르기 같이 젊은 층들에게 유행을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케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3년 전부터 케일을 알게 돼서 케일의 의류들을 조금 소비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샀던 거에 비해서 오래 샀던 제품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제품이 성장하고 브랜드의 인재도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케일의 브랜드 리뷰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에서 요청을 하거나 저한테 뭐 금전적인 대가를 준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쓰게 된 건데 그때 알게 된 건데 사실 케일이라는 브랜드가 몇 년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케일 대표님이 자기가 아웃도어 활동을 계속 하면서 필요로 했던 장비가 있었는데 그런 장비를 만들다 보니 지금의 케일이 된 히스토리인데 아웃도어에 굉장히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10년 동안 아웃도어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랑 함께 진행하는 트레킹 행사나 러닝 행사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럴 위켄드나 마운틴 로버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OTT 행사도 요 몇 년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 로컬 아웃도어 시내 그리고 로컬 아웃도어 문화의 발전과 부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입어 봤을 때 이런 점이 부족하네 이런 점은 보완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제품 보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점차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뿐만 아니라 브랜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글들이 간혹 댓글들이 발견됐었는데 너무 비싸다 아니면 제품 품질이 안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어보시고 그렇게 느끼셨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분의 경험이니까 그걸 반박하고 싶진 않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거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거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로 만들고 소규모로 원단을 떼우고 하다 보니 뭐 제조 원가가 좀 높아져서 비교적 좀 비싸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생산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조금 비교적 안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을 입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트 테스트를 통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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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진화하고 있고 제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원단을 스펙을 보셔도 뭐 그렇게 욕 먹을 정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입어보신 분들의 특징은 특징을 말씀드리면 물론 안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어요 이런 특징적인 부분은 굉장히 편했어요 뭐 이런 부분에 의견도 많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제품이 안 좋다라기 보다는 이거 보시면 제품이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케일 브랜드 굉장히 맘에 들고 그리고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고 24년에도 필요시에는 제품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저도 케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입어보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입어보고 나니 아 정말 케일 좋다 그리고 아웃도어에 정말 진심인 브랜드구나 라고 느껴진 순간 좀 더 애착심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제 리뷰의 문제점이 제가 하다보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데 끝에도 좀 말이 많아졌네요 제품 소개만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브랜드 얘기를 하다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 리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품 굉장히 편하고 또 만족하게 입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벤틀레이션 팬츠나 자기가 바지도 한 4개인가 5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될 때마다 한번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